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획기적인 혁신 2. 중국은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3. 인도네시아의 뜻밖의 태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마침내 엔딩 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KF-21의 완벽한 비행 영상이 공개되자 KF-21과 관련된 논란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1차 비행에선 사고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로 비행했지만 2차 비행에선 엔진의 안전성까지 최종 확인된 만큼 전투기 개발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불거졌던 다양한 결함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마지막 단계인 초음속 계획까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비행 중 랜딩 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며 전세계의 전투기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도 원래 설계보다 보강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시험비행 때와 달리 5000피트 낮은 1만 피트로 비행한 부분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초에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의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통이며 더욱이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KF-21의 설계안이 다시 한번 변경된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던지고 있습니다. KF-21의 우아한 자태에 빠져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점이 그들을 놀라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비행 성공 축하 행사를 맞이하여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대기 중이던 시재기 1호는 이날 지상 임무 통제실의 교신과 이륙 허가에 따라 개응음을 내며 9차 비행에 나섰습니다. 이윽고 KF-21에 이어 안전 추적기 임무를 띈 국산 경공격기 FA-52 뒤따라 이륙했고 두 전투기는 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날 20분간 비행을 마친 KF-21에서 특히 주목할 점이 있다면 두 달 전 초도 비행에서 접지 않았던 랜딩 기어가 기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인데요. 앞서 7월 19일 실시된 최초 비행 이후 랜딩 기어를 접은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매우 경악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체에 비해 다소 비대해진 랜딩 기어의 구조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으로 볼 때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으로 의심해 볼만했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경항 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F-21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KF-21은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에 부적합하며 중형항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현재 우리 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미 해군의 핵심 항공모함인 니미츠급의 길이가 300m인 것에 비해 다소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에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하고 착륙은 수직으로 가능한 수직이 착륙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KF-21은 수직이 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국방부는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함재기로서의 KF-21을 활용하기 위해 항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KF-21에 수직이 착륙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바로 이 같은 논쟁이 KF-21에 변화된 랜딩기어에 시선이 쏠린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함재기는 지상의 13밖에 안되는 어레스팅 와이어가 설치된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정확히 내리찍어야 함으로 착함할 때 받는 충격은 보통의 군용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상의 활주로에 착륙하는 군용기 중 착륙의 1km 정도를 소모하는 군용기도 많지만 대형 항공모함도 비행갑판 전체 길이가 대략 300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동에 애들 먹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는 함재기로 개발된 F-14 톰캣의 착함 테스트 영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착함 시의 실속속도보다 아슬아슬하게 높은 수준의 속도로 갑판에 착함하기 때문에 정기점검 및 신규 개발 시 수미터 높이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항공기 동체를 직접 떨어뜨려 시험하는데요. 착함 때의 충격은 파일럿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의 비행 경험이 1천에 이상 되는 베테랑들은 척추 충격 손상으로 키가 2에서 3cm가량 줄어든 사례도 발견될 정도입니다. 참고로 KF-21 역시 상용화 전까지 2천에 이상 시험비행이 예정된 걸 보면 이는 결코 우연이라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충격을 받는 것은 착함 때만이 아닙니다. 바람할 때 역시 증기 캐터펄트를 이용하여 전투기를 말 그대로 발사해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즈기어에 무식할 정도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F-14는 바람 시 노즈기어에 순간 9톤 이상이 하중이 걸리며 이 때문에 함재기로 개발된 전투기들은 육상기지 운용을 전제로 개발된 공군 전투기보다 더 튼튼하게 제작되는 것은 물론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유럽, 중국 등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모든 나라의 함재기들은 메인 노즈기어에 더블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글 타이어를 장착하는 공군용과 외관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인데요. 평범한 공군 전투기의 랜딩기어보다 1.5배 이상 굵어야 하는 건 기본 전제이며 랜딩기어만 보관되어서는 안 되는 게 1차적으로는 랜딩기어가 힘을 받지만 기체 골주가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캐터펄트로 바람 시 앞부분만 뜯겨나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기체의 골주에 엄청난 기술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재기의 수명한도는 공군 전투기보다 2배 이상 길게 작고 설계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척함시 받는 충격 때문에 실제 운용 수명은 공군 전투기보다 더 짧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활용되므로 염분에 대한 대책은 기본이며 좁은 곳에서의 정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듈화 설계도 요구되는데 이는 항공모함 같이 좁은 곳에서 기체를 대규모로 정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의 부스에서 카이는 KF-21의 함재기용 파생형인 KF-21N 모형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KF-21N의 모형은 함재기로 개발된 F-18 혼액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었는데요. 다만 카이는 KF-21N의 항공모함 적재기라는 설명으로 모형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며 이 착한 방식이 기존의 캐터펄트가 아닌 단거리, 이안 및 어레스팅기어를 이용한 강제 착한 방식이 적용됐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항모용 함재기 도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미국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중앙모를 염두하여 KF-21은 설계가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KF-21N 모형 공개가 KF-21 기본형의 랜딩기어와 같은 이창함 장치 보강 및 윙폴딩, 염분 방지 처리 등 함재기의 기능을 보강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카이 측이 자체 개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랜딩기어 폴딩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고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이를 조기에 실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F-21의 다변화로 미래에 한국은 공중전에서 어떻게 싸울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활용할지에 대해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이 같은 KF-21의 다양한 변신은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에게 예상 밖의 사건이라는 점인데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매번 변칙적인 모습이 드러나니 KF-21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게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된다는 중국 칼럼리스트의 주장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최종 형태의 KF-21이 공개될 때면 아예 6세대 전투기라는 세지평을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불가능을 모르는 한국에게 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이상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반전이 일어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며칠 전 KF-21의 첫 번째 비행이 성공으로 끝나며 앞으로의 개발 과정에도 청신호가 열렸습니다. 2026년까지 2000회가량의 추가적인 시험비행을 통해 엔진의 추력이 실제 비행 환경에서 제대로 나오는지와 각종 전략 무기들과의 호환성 등 다방면에서의 성능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순조롭게 개발이 완료된다면 노후기종인 F-4, 팬탐과 F-5 제공호를 퇴역시키고 KF-21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현존 최강 성능을 갖춘 하위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 라이트닝과 함께 미들급 전투기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자 국방력 증강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영국 국방부 차관은 우리나라 국방부와의 양자회담에서 KF-21 개발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영국은 일본과 협력하여 6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워낙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고 일본과 협력을 주도했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상황에 영국 의회마저 전투기 개발 예산의 비협조적으로 나와 일본과 협력하기로 예정된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과 영국의 양자 국방의담을 통해 새로운 전투기 협력관계를 모색해나가자 인도네시아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국과 전투기 공동개발이라는 로토를 눈뜨고 영국에게 폐앗기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을 첨명한 당시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전투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 예상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공동개발 협력을 하게 되면 미국의 전투기 핵심 기술을 어부지리로 얻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한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KF-21 개발이 순탄치 못하던 상황에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공동개발을 뒤통수치며 이번 투자에서 발을 빼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위의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은 핵심 기술들을 자체 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했고 KF-21 전투기 개발 성공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보란듯이 성공해버리자 한국을 손절하려던 인도네시아에선 초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27일 오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2017년부터 5년가량 미납된 KF-21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위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연구개발집마저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KF-21 사업이 가장 어렵고 이태롭던 시절엔 분담금을 미루면서 언제든지 한국을 손절할 준비를 하더니 개발이 완료되자 웃으면서 한국을 방문해 투자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염치가 없지만 우리나라 연구개발진들이 피 땀 흘려 개발한 KF-21 관련 핵심 기술을 공유해달라며 기존의 계약서를 전부 폐기하고 핵심 기술 이전이 포함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보이는 인도네시아의 부당한 요구에 한국은 단호한 거절을 하는 것은 물론 KF-21 시재기 열람과 제공 거부 등 강경한 조치를 시사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예상외로 강력하게 나오자 인도네시아는 크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자칫하다간 현재까지 지불한 분담금 2천억 원을 돌려받고 KF-21 사업에서 완전히 아웃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기업과 자본이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중국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인니 고속철도 건설 비용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커진 가운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대중국 협력 메시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업을 시작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지정학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2년 올해도 완공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차일피의 공사가 미뤄지는 가운데 중국개발은행의 대출로 이뤄진 공사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며 최근엔 2조 5천억원 가량의 사업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처음 중국이 제시한 사업비용은 7조원 수준이었지만 증가에 증가를 거듭한 뒤에 현재는 1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부풀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자본에 잠식된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런 인위의 태도는 한국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KF-21 사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KF-21을 두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군력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KF-21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굉장히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초기형 블록에서 생산되는 KF-21은 4.5세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후 업그레이드 블록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5세대 수준의 완전한 스텔스 성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는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중국의 전투기 수출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의 엔진은 러시아제 엔진을 본따 만든 복제품 수준으로 기존 러시아 엔진과 비교했을 때 성능과 내구성이 70%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증된 한국산 전투기가 시장에 나오면 문제가 많은 중국제 전투기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결론적으로 한국산 스텔스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중국제 무기 수출에 발간불이 켜지는 것이기에 중국 입장에서 KF-21은 골칫덩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에서도 한국 KF-21의 기술을 탐내며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기술을 전수받거나 공유받으면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의 기술을 손에 넣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한 KF-21의 핵심 기술과 정보가 언제든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 KF-21의 핵심 기술을 전수하는 쪽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분담금 8천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공유해달라며 전투기 조종사와 연구개발 엔지니어 등 40명 가량을 한국에 파견해 KF-21의 핵심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기존 계약서에 적혀진 것 이외의 새로운 기술이전은 불가하다고 통보하며 계약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재기 제공과 열람도 제한된다고 목박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수 2억 7천만 명으로 전세계 4위 수준인 인니는 최근 들어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분담금 낼 돈도 없다더니 미국에 F-15 EX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엔진과 통신장비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랑스의 라파를 구매하면서도 일부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해 궁극적으로 자국산 전투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KF-21을 개발 완료하면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수출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이드인 인도네시아 전투기를 수출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2사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계획이 물거품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인도네시아와 협력해온 이유가 있지만 최근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영국과 폴란드에서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개발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일대당 생산 단가였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KF-21을 200대가량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인도네시아를 사업에 참여시키고 KF-21을 추가로 도입시키게 된다면 한대당 생산 단가가 20%에서 3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기술 개발 등 실질적인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일단 사업에 참가시켜 KF-21을 수출한다면 한국으로서는 한대당 인도가격 인하효과와 함께 첫 번째 개발한 전투기라는 이유로 글로벌 수출이 험난할 수도 있지만 인도네시아처럼 세계 인구 사위의 국가가 한국산 KF-21을 도입한다면 세계적인 홍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영국이 한국과의 국방장관회담에서 KF-21 개발 협력의 의사를 표현한 것은 물론 최근 의표 천대와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방산물자를 수십조원 수입하는 폴란드 마저 한국의 KF-21을 눈독들이고 있어 굳이 인도네시아의 부당한 조건을 들어주면서까지 전투기 개발 협력국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방위산업 수출, 글로벌 3위 국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네시아에게 물량을 공급해주겠다며 공동 개발 관계를 끌고 갈 이유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의 K2호표나 K9 자주포, FA-50 등 명품 국산 무기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많아지자 장비를 생산해 납품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과거보다 2배 정도 더 걸리고 있습니다. 즉 이미 세계 각국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예정된 기간 내로 전투기를 받고 싶다면 한가롭게 재계약이나 요청할 때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의 연구개발진들은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납부한 분담금 2천억 원을 돌려주고 KF-21 프로젝트는 한국이 단독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과학기술은 물론 국방기술이 부족해 지금까지 프로젝트에서 아무런 기술적 도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2천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상태로 KF-21의 전체 사업 비용이 8조원 가량 된다는 걸 감안하면 고작 2.5% 수준의 비용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즉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지금처럼 무리하게 기술 공유와 같은 숟가락 얻는 요구를 한다면 2천억 원은 다시 돌려주고 한국의 독자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미납금 8천억 원과 이자 2천억 원에 대해서 일부는 식용파무와 같은 현물로 납부하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계약한 미국의 F-15EX와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두 권을 합해 2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지만 한국에겐 수천억 원이 아까워 식용파묘로 지급한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외교적 결례에 해당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까지 하면서 KF-21 개발분단금을 납부하겠다는 상황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